다니엘, Who am I? 주님, 감사합니다.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의 누체녀로 아버지께 더욱더 시선을 고정시킵니다. 제가 너무나 어리석게 살아왔던 저를 이곳의 모든 훈련들이 잘 따라가야 되는데 저의 게으름 때문에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마음속으로 비판, 정제, 판단하고 어리석은 저를 아버지에 용서해 주시고 무릎 신학교의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. 방클이 온 지도 1년 하고 4개월이 넘어갔습니다. 그래도 지금은 변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저의 발을 묶어주시고 아장아장 걸음마 하는 아이들처럼 마냥 신나서 전도도 목사님 하라 하시면 순종합니다. 전에는 전도하기가 왜 그리 어려웠던지요 지금은 아버지께 맡기며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바삭바벅 제대로 놓치지 않는다. 에러가